근데 왜 제비꽃에서 향기가 안 나죠? 아 이 소녀들이 와서 꽃향기가 묻혀버렸거든요 아이즈원 어서오세요 둘 셋 아이즈원 미 하나는 제가 모두가 즐겁게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입니다 네 아주 새 앨범에 대한 반응이 만개를 했습니다 타이틀곡 비올레타를 제대로 듣는 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네 저희 타이틀곡 비올레타는요 저희 아이즈원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존재인 여러분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곡인데요 저희 응원의 메시지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럼 원영씨는 비올레타 무대를 제대로 월법을 알려주세요 네 12명이 마치 하나가 된 듯한 퍼포먼스가 있는데 지금 제가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음악 주세요 잠시 후 공개되는 아이즈원의 컴백 무대 미리 예습하니까 더 빨리 보고 싶어지네요 조금만 참아요 이따 꼭 보기로 약속 네 이제 다음 팀을 만나볼까요? 넌 나의 초콜릿 에버글로와 넌 나의 클릭클릭 강시원님의 무대 찬해 북한에서 나오는 바이브 원팀부터 뮤직 스타트 신나와 잠시 후 공개받아 uncung beneath 자신이 있었다던 바이브וא 너의 불헌스 너의 불헌스 ichi